마이티비 쇼 겨울에는 날씨가 건조해요. 물이 얼어요. 습도가 낮아요. 네,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조한 겨울에 몸을 어떻게 보호해요? 첫 번째는 옷을 잘 입어야 해요. 건조한 바람에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아프고 피부병도 생겨요. 항상 바람에 노출된 얼굴에는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손이 건조해지면 들고 있는 물건이 떨어져요.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촉촉하게 만들어요. 몸에는 바디로션을 바르고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요. 건조한 날씨에 눈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해요. 눈이 아플 때는 안약을 넣고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야 해요. 건조한 날씨에 정전기 일어나요. 정전기 일어나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몸이 건조하면 정전기를 더 잘 느껴요. 그래서 손에는 핸드크림을 발라야 해요. 머리 감을 때 린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겨울에는 날씨가 건조해요. 습도가 낮아요.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조할 때 호피날 수도 있어요. 잠잘 때 가습기를 사용하면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하루에 두세 번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게 좋아요. 스리랑카는 바다가 있어서 항상 습도가 높아요. 하지만 한국은 가을, 겨울, 봄 계절에 건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건조한 날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해요. 네, 오늘은 우리 건조한 겨울 날씨에 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 모두 습도가 낮은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요. 한국어를 처음부터 조금씩 배우는 스리랑카의 여러분을 위한 말티비쇼. 앞으로도 말하기 연습을 함께해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 만나요.